스마트 해법 영어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에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마트 해법 영어 송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에 우리 새롭게 만나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해피 뉴 이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이 시작해서 1월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죠. 마지막 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1월 들어서 강추위와 폭설로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방학이라 매 시간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보내시다 보니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을까 한번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그래서 오늘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에서는요. 알파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 그들 중에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예비초 1학년 아이들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힘든 학년을 보냈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의 영어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세대가 대체 어떤 아이들인지 자세하게 만나보고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알파 세대 아이들의 영어 학습의 해법, 그 해법이 되어줄 스마트 해법 영어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대, 제너레이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제너레이션은 뭐라고 적혀있나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진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이 그룹 구는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요, 15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화면에 있는 X세대, Y세대, Z세대는 다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우선 먼저 X세대 같은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X세대는요, 우리가 흔히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전쟁 후 세대의 동생 세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X세대에는요, 우리가 왜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학생 운동에 열정을 다했던 386세대와 함께 1970년생 이후 세대를 X세대로 좀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Y세대는요, 전쟁 후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Y세대 같은 경우는요, 밀레니엄, 새로운 2000년대에 대학에 대거 진학하면서 사실 그 어떤 세대보다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 Y세대가 성장하는 시기에 인터넷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굉장히 IT에 능한 세대입니다. 옆에 있는 Z세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의 자녀가 Z세대에 속할 텐데요. 이 Z세대는 X세대의 자녀 세대로 보시면 되고 1997년생 이후부터를 말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Y세대보다 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이죠. 그래서 저희가 Z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세미나에서도 드렸습니다. 이 Z세대는요, 2000년대 초 IT 붐과 함께 성장을 했고요. 2005년에 처음 등장한 유튜브와 함께 자라나서 유튜브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부모 세대인 X세대가 TV나 컴퓨터를 조금 더 선호한다면 이 Z세대 자녀 아이들은 뭘 선호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영상들을 더 선호하고 거기에 더 가까운 아이들이 바로 이 Z세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바로 알파 세대가 있는데요. 알파 세대는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2010년생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부터 앞으로 태어날 2025년생까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비, 초등,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모두 다 이 알파 세대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가 Z세대로 XYZ 알파벳이 끝났죠. 그래서 왜 알파 세대라고 명칭을 했나? 라고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호주에 있는 인구 통계학자로부터 시작된 이 알파라는 단어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스타트되는 레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의 공모를 통해서 알파 세대라는 명칭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Y세대, 기억나시나요?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가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조부모는 누구죠? 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죠. 이런 부모와 조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의 알파 세대 아이들은요, 앞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생부터인데요. 2010년에 아이패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와 동갑내기 아이들인 아이들이 우리 바로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인데요. 아무래도 2010년부터다, 11년부터다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아이패드가 등장한 2010년부터를 알파 세대로 본다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요, 왜 우리 흔히 돌 잔치상에서 스마트폰을 움켜진 세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유년기 때부터 이 아이들은 어떤가요? 스마트 기기들을 놀이로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접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이패드와 동갑내기 아이들, 이게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이고요. 혹시 이 아이패드가 등장했던 2010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GIF 이미지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생후 두 돌쯤 된 아이가 종이 그림책을 펼쳐놓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종이를 이렇게 미는 영상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마 어렴풋이 10년도 넘은 일이라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사실 지금은 우리 자녀들, 특히나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터치하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10년 전에도 그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결국 우리 알파 세대 아이들은 아날로그 종이책을 넘기는 것보다 기계나 화면을 터치하고 조작하는 걸 먼저 익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Z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서서 이 아이들은 AI와 소통하는 AI 네이티브입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시리가 첫 등장을 했죠. 이 시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음성 인식 기능과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결국 걸음마를 떼고 기저귀를 떼는 하나의 성장 과정처럼 AI를 만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AI 네이티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영상 자극이나 시각적인 자극을 쫓아서 학습하다 보니 유목학습자라는 별명까지 붙은 게 바로 이 알파 세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디지털이 전부인 디지털 온리 세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은요. 아날로그는 몰라요. 디지털 시대만 온전히 경험해 본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들은 기성 세대와는 다르게 지갑이라던가 아날로그 시계 같은 건 가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본 디지털 아이들이고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이 훨씬 더 편한 아이들이죠. 우리 부모 세대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검색 엔진으로 활용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가요? 유튜브를 검색 엔진으로 활용하고 헤이 시리, 헤이 구구, 하이 빅스비를 외치면서 AI와 소통하는 아이들이라는 거. 거기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컨슈머이면서 소비자이면서 크리에이터, 제작하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나를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디지털 시리즌인데요. 이 아이들은요. 국적, 오프라인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전 세계 시민이죠. 결국 화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글로벌 연결성으로 중무장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알파 세대에 굉장히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 외에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요. 21세기 출생자, 즉 2000년대에 출생한 아이들로 구성된 첫 세대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아이들은 22세기라는 미지의 세기까지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죠. 여기에 앞으로 4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이 알파 세대의 인구수가 20억 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수의 25%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 세계의 여러 기업과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 세대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5년 알파 세대의 인구수는 한국 전체 인원 대비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이 이 알파 세대,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고 알파 세대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막강한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기업도 전 세계에 있는 이 알파 세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한 경제학자는 아무리 현지 큰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알파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은 막강한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아이들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소비의 결정권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또래 집단과 공유하고요. 특히나 이 문화적 영향력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사는 알파 세대가 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 2025년 20억 명의 알파 세대 인구 중에 절반, 딱 절반인 10억 명 정도가 아시아에서 출생한 알파 세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도 이미 케이팝이라던가 발리우드, 한류같이 이 아시아권의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여기에 틱톡이나 위책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후는 더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알파 세대 아이들이 될 거라는 걸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 2020년 어땠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나 다 힘들었지만 특히나 힘든 시대를 보냈던 아이들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2억 명의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해서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합니다. 학습 격차 심화, 학습 결소는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학생들의 문제,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을 놓쳤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다양한 체험활동이라고 하죠. 도서관을 간다거나 박물관을 가고 또 친구들과의 여러 소통이나 교류, 사회관계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이 알파 세대를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잃어버린 세대 혹은 코로나 키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2013년생이죠. 이 아이들은 코로나 입학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참 슬픈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아이들은요. 한글을 떼기 전에 방역수칙 붙어 있기는 전무후무한 세대라고 해서 방역세대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시면 아직 한글을 떼지 못한 5세, 6세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 격상,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단어들을 말하는 걸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역세대인 알파 세대 아이들이 지난 2020년 등교 수업을 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체육활동 시간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가 뭔지 다 아시겠죠? 바로 술래잡기예요. 이 술래잡기를 하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절대 우리 서로 거리를 두면서 같이 게임을 하자, 놀자라고 자기만의 룰을 만들고 노는데요. 실수로 몸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이들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여기에 화면 하단의 이 이미지는 기차 놀이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서로 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차 놀이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놀란 거죠. 이 방역세대, 거리 두기가 기본인 우리 아이들에게 손은 서로에게 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놀이인 거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 이 방역세대인 알파세대 아이들이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규칙과 함께 사회성도 배우고 관계도 익혀가는데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익힐 기회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죠.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이 현실 속에서 이 알파세대 아이들은 현명하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접촉 놀이라는 형태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숨바꼭지를 문자, 핸드폰 문자를 활용해서 숨바꼭지를 한다거나 기존에 우리가 했던 놀이 중에 쿵쿵따라던가 눈치게임같이 서로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는 놀이들을 교실 내에서 비접촉 놀이로 활용해서 놀이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요즘에는 혼자 놀기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좀 균등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좀 소망해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17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월 말인 1월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여전히 2.5단계가 적용되고 있고요. 비수도권은 2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부 시설의 운영을 좀 허용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또 사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는 걱정도 안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너무나 다행인 건 우리 아이들이 아직 방학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다행인데 사실 이제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설 연휴가 있고요.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3월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 2주간의 거리 두기 연장한 이 1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 방역과 함께 사회적인 분위기에 잘 동참하셔서 진짜 2021년엔 우리 아이들이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이 등교 수업을 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접촉 놀이라 할지라도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2020년은 잠시 뒤로 하고요. 우리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까요? 먼저 올해 1학년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죠. 2014년생 아이들부터 좀 만나볼게요. 우선 생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지난 12월 이 아이들은 취약 통지서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걸 베이스로 학교에서 1월 중에 예비 소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등교하고 학교 수업을 시작할 때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작년 1년 동안 원격 수업과 등원 수업을 계속 번갈아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이 사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밥 먹고 했던 생활 패턴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고 혹은 비대면으로 원라인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어찌 됐던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규칙적인 생활을 다시 잡아갈 수 있도록 꼭 연습을 시켜주셔야 하고요.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아이들은 학교 수업, 정규 수업 시간 동안 바르게 앉아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업이 대략 40분 그리고 10분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지만 학교보다는 사실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 꼭 40분 동안 자리에 잘 앉아 있을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요즘에는요. 10분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한테 직접 손 들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이들이 잘 내가 필요할 때 잘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유치원과 다르게 이제 학교는 모든 것을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곳이죠. 우유 백 따기, 젓가락질, 글씨 쓰기, 화장실 가서 뒷처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이가 혼자서 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 학교 사물함에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필요한 물건을 찾아오고 맞는 교과서를 찾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가 준비물이나 나의 개인 소지품을 친구들과 공유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내 물건을 잘 챙기고 정리하는 것까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겪었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죠.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들, 학교 생활에 적응을 했다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는 기초 학습을 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포커스를 좀 맞춰야 하는데요. 그 중에 특히나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만나게 되는 영어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영어 학습 습관 형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흥미인데요. 영어는 짧게 공부하고 말 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재미있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언어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내뱉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들리는 대로 충분히 말해보는 자신감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면 파닉스도 학습해 놓으면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초삼에 만나게 될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파닉스도 훈련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는 영어가 어떻길래 이런 기초 학습이 필요한가 우리 초삼의 교과서를 좀 만나볼 건데요. 우선 제가 먼저 목차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3학년 때 만나는 교과서의 목차 부분을 보시면요. 하우메니 복수명사, 조동사, 캔, 현재진행형, ing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법을 만나게 되는데요. 초삼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법을 학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형, 문장들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말하고 친구들과 질문하는 수업들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샘플 레슨 한번 만나볼게요. 레슨 9. I can swim이라는 표현을 배우는 레슨인데요. 먼저 첫 번째 학습, 우리 아이가 learning points, 배우는 내용이 뭔지 학습 목표를 인지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묻고 답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실제 말할 수 있는 게 이 레슨의 목표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I can swim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 보이시나요?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림만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듣기부터 언어의 학습 순서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이 표현들을 열심히 듣는 학습을 진행하고요. 듣고 나면 실제로 말해보는 학습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학습에서는 real talk, 실제 원어민의 대화 속에서 이 표현들을 충분히 만나보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talk together이라고 해서 친구와 pair로 활동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동작을 보시면 dance, 그리고 sing, swim이 있죠.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 짝꿍 친구와 묻고 답하는 수업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듣고 말하고 끝이 아니죠. 세 번째 수업에 가서는 파닉스도 한번 정리하고 써보는 활동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수업에서 레슨을 마무리하는데요. 이때는 쇼타임이라고 이야기 속에서 롤플레이로 배운 표현들을 마무리하게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 교과서, 종이 교과서를 2018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2018년 처음 보급되기 시작할 때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난 2020년 우리가 코로나를 거꾸면서 사실 이 디지털 수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 온라인 수업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 디지털 교과서 영상을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우리 한번 만나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듣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나면 확인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따라 말하기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말해보는 학습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따라 말해보고 앞서 두 번째 학습에서는 실제 원어민의 대화 속에서 이 표현들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표현을 듣고 따라 말하기도 진행합니다. 이렇게 마이크 바가 나올 때 따라 말하는 거죠. 상단에 보시면 역할놀이도 롤플레이 할 수 있는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고 따라 말했으니 이제 읽고 쓰는 학습에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 학습에서 파닉스를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위드 앤 라이서 통해서 쓰는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학습, 쇼타임. 롤플레이를 통해서 학습을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첸트로 따라 말하기까지 다 연습하고 나서 역할놀이에서 원하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롤에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3, 2, 1 하면 우리 아이가 해당 대사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막은 선택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따라 말하기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디지털 교과서 만나보셨는데요. 종이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을 영상으로 여러 가지 액티비티로 만나니 사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2021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우리 알파 세대 아이들의 영어 학습,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해법이 될 스마트 해법 영어의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알파 세대를 위한 스마트 해법의 해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학습 격차가 심화됐다라는 말씀드렸죠. 튼튼하게 기초를 쌓아서 이 격차를 빠샤 부셔버리고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는 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부족한 자주학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기주도 학습 습관도 형성하고 여기에 이 알파 세대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춘 영상을 활용한 흥미로운 영어 학습과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이 집중력을 온전하게 학습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맞춤 학습. 마지막 아이들이 아무래도 책을 많이 안 읽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니 문해력이 부족하고 언어적 그리고 사고력이 부족한 현상들이 많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영어 독서까지 한번 스마트 해법 영어의 해법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육 양극화 학습 격차는 계속적으로 커져 왔고요. 사실 올해 2021년도 개학도 원격 수업과 계속 등교 수업을 병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스마트 해법 영어의 그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튼튼한 학습의 기초를 쌓는 건데요. 스마트 해법 영어는 교과서 1위 출판사인 천재 교육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 해법 영어의 20년 동안의 이 엄청난 노하우를 쏙쏙쏙 담아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언어의 4대 영역인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부터 마지막 파닉스 그리고 문법 단어와 학교 내신까지 총 8가지 영역에 걸쳐서 400여 권이 넘는 레벨별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실력을 잡게 됩니다.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영어 학습을 위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요. 아이들이 이 기초적인 학습 습관을 잡았다면 이 기초적인 표현들을 충분히 학습하면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영역별 기초를 쌓아가고 이것들을 중등 과정에 올라가서는 계속 심화 응용하면서 대입 영역을 위한 기본기를 완성하는 게 스마트 해법 영어의 철저한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 특히나 알파 세대인 초등학교 저학년 예비초 아이들은요. 올바른 학습 습관과 함께 영어의 센스를 동시에 잡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영어의 센스는 앞으로 계속 영어 학습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 맞는 파닉스 학습과 이 파닉스가 들어가 있는 패턴형 문장들을 통해서 스토리로 재미있게 읽어가는 훈련들을 하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HB 스마터라는 태블릿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파닉스 학습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영상 속 입모양을 잘 살펴봐 이번에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소리를 내봐 노래하듯 신나게 따라해요. 빠르게 따라하기 듣고 소리에 맞는 그림을 골라봐 아, 아, 아플 아, 아플 아, 아, 아플 앨범 빅터가 나올 때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고 마이크가 나올 때 큰 소리로 따라 말해봐 파, 파 파, 파 파, 파 네, 영상 보고 오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알파벳 레터를 하나하나 만나는 학습부터 이것들을 조합해서 읽는 훈련까지 하는 여러가지 레벨별 파닉스 학습이 다양한 액티비티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스마터 학습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오프라인 워크북을 통해서 이 음가들을 실제 써보고 읽어보면서 숙제하고 단어 읽기까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스토리 문장도 읽는 학습까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스마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 영상으로 또 한 번 만나볼게요. 스토리 문정산적으로 Repeáfic에서ars kend w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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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 that w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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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businesses 염서 look at the bear its brown 오프 히스 값 look at the balloon its red 값 장 При или ieni 푸즐을 맞춰서 단어 학습을 해봐.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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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즐을 듣고 신호에 맞춰 버튼을 눌러봐.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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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브라운 갈색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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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문장을 그림에 넣어봐. 스토리 순서대로 그림을 골라봐. 네, 영상 보고 오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상부터 다양한 패턴형 문장들을 만나면서 재미있게 영어를 스토리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워크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토리북을 충분히 읽어보고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기초 외화 문장도 말하고 스토리 읽기까지. 결국 이 스토리 읽기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야기의 개연성 뿐만 아니라 리터러시 학습의 가장 기초인 사고력까지 키울 수 있는 기초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파닉스만 배우는 과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와 스토리 문장까지 잡는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학습 격차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 학습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요. 스마트 해법 영어의 학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스마트 해법 영어의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잡아가게 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이 정해진 출석을 하고 정해진 양을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한 내용은 선생님과 만나서 선생님의 가이딩을 통해 보충도 하고 꼼꼼하게 점검받고 칭찬도 받는 이 일련의 학습 과정, 스마트 해법 영어의 시스템 베이스의 코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 알파 세대 아이들의 검색 엔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랑 시청각, 이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우리 아이들 맞춤 학습이 필요하죠. 바로 흥미로운 영어를 만날 수 있는 HB 스마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더라도 비포 코로나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는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학교도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원격 수업을 계속 개선, 보완, 강화해 가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고요. 우리 특히나 알파 세대 아이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서 AI 네이티브죠. 이 아이들의 맞는 맞춤 학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해법 영어는요. HB 스마터라는 태블릿으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재미있게 만나고요. 교제, 오프라인 교제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완하고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의 코칭과 가이딩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까지 잡게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비 초부터 중등까지 모든 학년을 아우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흥미와 그리고 실력까지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서 HB 스마터를 제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만난 것처럼 스마터하는 우리 영어 교육의 근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에서 만났던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왼쪽에 우리가 만났던 초등 3학년 영어 교과서와 오른쪽에 HB 스마터의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종이 교과서 만나고 디지털 교과서로 영상 만났던 것처럼 HB 스마터,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도 스토리북, 오프라인 교제로 학습하고 스마터에서 영상을 만나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 안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학습 액티비티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지루할 틈 없이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아까 아이들 따라 말하게 하는 거 들어보셨죠? 스마터에도 동일하게 아이들이 따라 말하고 녹음하는 활동까지 들어가 있고요. 학습을, 레슨을 마무리할 때 우리 아이들은 늘 이렇게 말하기를 실제적으로 활용해 보면서 점검하는 활동이 들어가는데 스마터에도 매 수업을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말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마무리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제가 교과서 말씀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5 개정교과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 학습에 주체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HB 스마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플랜 안에서 스스로 공부하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터 학습을 통해서 스마트 해법 영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시대에 맞는 흥미로운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근간인 교과서 베이스의 학습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 혹시 몇 분 정도인지 아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집중력은 최대 잡아도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이 최대치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맞춤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맞춤 학습은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 가능한데요. 스마트 해법 영어는 우리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수업할 수 있도록 태블릿과 교재를 병행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짧은 집중력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학습 마디를 목표 단위로 좀 쪼개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큼 학습하고 선생님께 점검받고 다시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 무내력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라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 여러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사실 이 스마트한 환경, 이 생활의 혜택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능력은 향상됐습니다. 지식의 양도 많아졌지만 깊이는 얄파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고 능력이 선발적으로 향상되면서 특히나 아이들의 언어라던가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내력 부족이 아이들의 언어나 사고력 부족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크게 이 부분을 걱정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아이들이 무언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현상도 생기고요. 수능 볼 때 되면 우리 지난달에 수능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능 한 지문에 700개에서 800개가 넘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어진 70분 안에 45문항을 다 풀어야 되는데 이해 안 하면, 이해 못 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태반이고요. 우리의 국어인, 언어 영역은 사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수능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내용은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소를 오독하거나 독해 능력이 딸려서 문소를 잘못 이해하는 여러 가지 취업이라던가 사회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알파 세대인 초등학생 자녀 때 문해력과 언어적 사고력을 키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 문해력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독서를 영어로 할 수 있는 다북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북스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교과서 1위 출판사인 HMH사의 천권의 원서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만나는 영어 도서관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 다양한 난이도의 이야기들, 원서책들을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서 배경 지식도 쌓고 또 지식의 확장까지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해법 영어의 교제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낮은 레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고 스토리 중심에서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다양한 난이도의 주제와 문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력을 키워가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요. 이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북리포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 알파 세대 영어 학습의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튼튼하게 기초를 쌓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가져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이 끈을 놓지 않고 흥미롭게 우리 아이들 알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영어 학습이 가능한 HB 스마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재미있는 영어 공부 또 맞춤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하루에 책을 읽는 독서 습관까지 잡을 수 있는 다북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 해법 영어 안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 해법 영어에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스마트 해법 영어 유튜브 공식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달 2월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는요. 고학년 아이들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오늘과 동일한 11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알파 세대 학부모님들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영어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만나 보셨습니다. 우리 알파 세대 아이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22세기까지 인재로 자라날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이 디지털로 된 글로벌 시대에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게 그 가장 기본 경쟁력인 언어를 스마트 해법 영어와 함께 기초부터 탄탄하게 잘 잡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